나 같은 데에서 봤어? 안경 같은 거? 그런 거가 아이가 있었을 때 거기 텐미어를 그렇게 꾸고 그 다음에 수영장이랑 이렇게 글을 써보고 이거는 이제 올해 애기 낳고 다른 사람도 이제 비슷한 시리즈도 그렇게 되겠는데요 이제 아이 메이트에 있대요 제가 저만이 있는 그런 텐미어리와 아이가 먹고 있었는데 그 아이를 내 귀에는 그냥 세기상으로 그냥 세기상으로 이거 진짜 디스탈 아크로? 아크릴 컴퓨터 아크릴을 한 거고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구입을 하시면 그 레전드 포트에서 원하는 거에요 빨리 서왕이야 이거 뭐하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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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신기해요 진짜 신기하네 이게 뭐야? 전기하고 같은게 정신적으로 유니크 언니도 뭐 뭐 예의상 안에 조식이 있고 양호사진 것 같아요 양호 이렇게 근데 예전에 주얼린다 이거 할 때 너무 좋고 우리 언니는 내가 엄청 보고 싶은 우리 학생이 무상을 들어가려고 영광하고 대륙으로 이렇게 방안해보고 내가 생기려고 나는 방안해보고 이렇게 뭐하는 이렇게 뭐하는